한 주간의 LCK 챌린저스 리그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무빙데스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빙진 이동진입니다 정규 시즌이 끝나고요 드디어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6팀이기 때문에 불꽃 튀는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정규 시즌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소식들이 준비해요 있을지 오늘의 무빙데스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6팀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킨 DRX와 결국 2위 자리를 사수해낸 다먼기아가 2라운드에 직행하는 데 성공했고요 3위 자리를 두고 T1, 광동프릭스, KT 롤스터가 경합을 벌였었는데요 결국 3위에는 T1이 올라가게 되면서 광동프릭스와 KT 롤스터가 4위 자리를 두고 재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나는 두 팀이지만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중요한 경기답게 경기 초반에는 양 팀 모두 신중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첫 한타가 무려 20분에 나왔습니다 그 싸움은 세 번째 용압에서 일어났는데요 KT 롤스터가 용을 먹는 도중 야생의 곰 시트러스가 나타나서 용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로 노틸러스를 잡아내긴 했지만 만족스러운 교환은 아니었겠죠 아직 배가 고팠던 KT 롤스터 광동프릭스가 캐슬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몰래 발원을 먹고 빠지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후 수로구를 굴리면서 KT 롤스터가 미세하게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의 결말은 다섯 번째 용압에서 나왔는데요 사용을 노리던 광동프릭스와 그걸 막으려는 KT 롤스터가 대치 도중에 용을 챙긴 KT 롤스터가 이니시를 걸어서 4명을 잡아낸 뒤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요 팽팽했던 경기 내용과 달리 KT 롤스터가 조금 압도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킬은 5킬 차이였지만 글로벌 골드를 한 5천 골드 이상 넘게 벌린 승리였는데요 이 승리로 KT 롤스터는 4위를 기록하면서 화요일에 있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KT 롤스터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광동프릭스가 복수에 성공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어차피 만날 건데 이거를 타이브레이크 왜 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경기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기선 제압을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계를 왜 안 했냐고? 중계... 그 전날 했잖아요 아니 그 전날 그렇게 갑작스럽게 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고수진이랑 나랑 2인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또... 죄송합니다 다음엔 타이브레이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스프링 스플릿 우승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 포문을 여는 건 바로 T1과 농심 레드포스인데요 경기를 앞둔 두 팀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 임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특별한 손님을 모쳤습니다 선수에서 감독으로 탈바꿈한 T1의 로치 코치님과 한 편의 드라마를 쓰고 올라온 농심 레드포스의 차일리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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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로치 코치님 모셔 어색해 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선수를 하다가 이번에 T1 CL팀 코치를 맡고 있는 모치 김강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우리 챌린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2년 농심의 감독을 맡고 있는 박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자 농심 레드포스도 극적으로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극적으로 진출한 얘기를 할 때 사실 T1 얘기를 좀 빼놓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규 시즌 초반에 너무너무 부진했던 T1이 와 어떻게 이렇게 강TV에서 3위에 올라섰는지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 김강희 우리 로치 코치님께서는 또 어떤 소감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팀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사전 순위 예측에서 아마 1위였던 걸로 아는데 네 그거에 못 미치는 경기력이었어가지고 초반에 살짝 좀 불안했는데 선수들이랑 저랑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결국에는 폼을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아주 자신 있는 상태고 오늘 경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을 치르는 동안에 정말 경기력이 안정되면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T1인데 자 농심 레드포스 지난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역대급 극적으로 올라왔어요 정말 여러가지 사연을 딛고 극적으로 올라왔는데 챌린 감독님께서도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어떤 뭐 할까요? 일단 굉장히 저희가 이제 잸시 넌 전 이제 4주차 잸시 던을 졌을 때 굉장히 이제 확률을 낮게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확률을 낮게 보고 있었는데 잸시 전 지고 나서 부담감 덜고 나서 이제 선수들끼리 잇시다시다 해서 편하게 부담 없이 경기를 치렀던 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게 된 것 같아서 오늘 경기도 좀 부담없이 치러보려고 합니다. 진짜 시즌 막바지의 그 뒷심은 농심 레드포스 그 어느 팀보다도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로치 감독님, 로치 코치님께 질문 드릴게요. T1이 이번에 스플릿 치르는 동안에 농심 레드포스 상대로 3승 1패를 기록했거든요. 농심 레드포스에게 T1이 좀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로치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희 팀은 거의 모든 팀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농심한테만 강하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선수 자체가 높아서 저희 팀이 좀 풀리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심에게 강한 게 아니라 우리는 최급이 위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서는 것 같은데 농심 레드포스 우리 첼리 감독님, 상대적인 전적의 열쇠 1승 3패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런 상대 점적 같은 거는 저는 별로 이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도 오늘 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질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로치 코치님이 입술을 깍 따무는 느낌인데 자, 그럼 약간 불이 붙고 있는 시점에서 로치 코치님, 농심 레드포스에 대해서 우리는 체급이 와! 다가가다 했는데 농심 레드포스 팀에 대해서 좀 평가한다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팀이라고 궁금하신지요. 동심은 팀적인 움직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든든 선수도 확실히 든든한 것 같고 과통성도 강한 것 같고 팀적으로 다 약간 엄청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 탑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역량은 조금 딸린다 이런 느낌 농담이고요. 우리 선배 감독님께서는 T1의 강점, T1에 대한 장점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 T1전을 추를 때 각별히 중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포턴 선수의 역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김강익 코치님이 이제 탑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포턴 선수가 T1에 들어가셔서 한층 더 날카로워진 라인전? 이런 능력이 가장 저희 입장에서 경계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탑에 대한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들고 포턴 선수의 시너지, 포텐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첼리 코치님께서 농심 레드포스가 T1을 잡기 위한 오늘의 열쇠, 이 선수가 될 것 같다라고 우리 팀에 키플레이어가 있다면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는 뭐 사실 언제나 바텀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농심의 팀합 매운맛 한타로 이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역시 팀의 합으로 화끈한 한타로 승리를 거머쥐겠다라는 그리고 바텀에 대한 기대치를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김강익 코치님께서는 지금 키플레이어 포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포턴 선수라 생각하지 않고 저는 포레스트 선수가 올해 데뷔 사실 자전제에서 긴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보기엔 포레스트 선수가 잘해주면 쉽게 이길 것 같고 약간 좀 긴장하면 뭐 몇 판 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기대치도 있음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 요소까지 있는 그야말로 열쇠를 쥐고 있는 게 키플레이어가 포레스트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즌 사실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각오 한마디 상대팀에게 그리고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 노신레드포스부터 한번 가도록 하죠. 어... 이제 막 어... 저희 이제 미라클런 부터 지켜보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오늘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가 저희 팀이 상대적으로 약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그 모습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상대 이제 T1 김광희 코치님께도 선전포고 한마디 해주세요. 어... 선전포고 음... 저희 선수들이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야... 선수들이 경기 내적으로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우리 지금 사실 선수때부터 지금까지 코치가 된 이후에도 변치 않고 응원해주는 우리 팬분들 우리 로치의 팬 그리고 T1의 팬 그리고 많은 이 사랑을 챌린저스 리그를 사랑해주시는 가족 여러분들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선수를 은퇴했음에도 코치를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 스프링에는 플레이오프 가서 한 판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 다시 우패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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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